예, 지금 시간 9시 45분입니다. 여기는 서울 마포경찰서 공덕치부대 아연치안센터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입니다. 묵묵히 소임을 다하는 경찰입니다. 여기까지 왔을까요? 제가 무슨 기도 중인 거 아시죠? 귀신도 도망가는 거짓 탐지기 개발할 수 있도록 기도 중입니다. 경찰, 검찰, 판사부터 개발지면 탐지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그렇게 하죠. 예, 기도해 주십시오. 뭐 여러 말 하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그런 믿음, 지금 이 시간 버립시다. 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이유가 뭡니까? 예? 예, 잠잠하지 마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함 나이다. 아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시고요. 예, 대한민국 경찰. 경찰. 세계적인 PD 앵커. 지금까지 신상돈이었습니다. 예,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 깔보이는 인간 아닙니까? 예, 안녕히 계십시오. 예,oning. 예, 이 , ền,